3월 8일 수요일 애프터마켓 브리프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두 빨간불입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파월의장의 상원청문회 이후에 악재성 발언들이 거의 쏟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파월의장은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기준금리 상단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완벽한 매파 본색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모든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가 1.7% 밀렸고요 나스닥도 1.25% S&P500도 1.5% 하락하면서 S&P500은 4,000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사실은 파월의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심을 했지라고 좀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지표 의존적이라고 이미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모두 시장의 예상과 기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걸 아마 다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수선물의 움직임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본장에서 모든 충격들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압권에서 등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원칙을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3월 FOMC까지 두 번의 찬스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로 예정된 고용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CPI 발표에서 뭔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 지금부터는 완전히 하락이구나 라고 방향성에 배팅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선물도 현재 혼조향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빅세븐 동향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다 할 큰 변동성이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장에서 이미 충격을 다 흡수를 했죠 이미 파월 연준 회장의 상원청문회가 장 초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모두 보압권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구글, 메타 플랫폼, 애플 역시 일단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뭐 커다란 낙폭은 만들어내지 않는 보압권 등락의 흐름이 빅세븐과 지수선물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연히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내용을 우리가 뒤늦게 한번 확인해 보는 측면에서 베이지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월 FOMC 때 발표됐을 때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월 연준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아무래도 우리는 연준 위원들의 입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금리에 좀 민감해지는 시장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월 연준 회장이 이제 또 하원에서 청문회를 갖게 되죠 이와 함께 베이지북 발표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베이지북 발표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장단기 금리 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10년 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4%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더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2년 물 국채 금리는 무려 5%를 넘었습니다 그게 2007년 이후에 최초라고 하네요 16년 정도?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갔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만으로도 시장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심각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베이지북 발표와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과연 이 격차를 더 벌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하방 배팅할 때는 아니구나 라는 시장의 안정감을 더해줄 것인지 중요하게 두 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감 후 이슈 종목으로는 실적주 두 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완주로 알려져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올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하면서 시장이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 한 종목의 실적을 보고 시장이 기대감을 갖느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채찌PT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계속 우리가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간밤에도 AMD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약세장 속에서도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주가 이렇게 붐업이 되면서 보완주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에 과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호실적 발표와 시간의 시장 급등이 시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라는 종목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태양광 패널 관련 기업입니다 주당 손실은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 적자를 확실히 줄여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 주들의 흐름이 사실 최근에는 퍼스트 솔라만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의 시간의 시장 급등이 태양광 업종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업황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월 8일 애프터마켓 브리프 저는 박명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봄맞이 정규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 8시에 진행되는 채널K 라이브의 출석 체크 및 이벤트 기간 내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에 채널K를 공유하시면 한지영 연구원의 저석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스타벅스 커피 쿠폰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새로워진 채널K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